어떻게 해야 돼요?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으면 그땐 어떻게 해야 돼요? 당신을 떠올리면 내 마음은 언제나 여름입니다. 보고 싶었나봐요. 너 말해. 아니, 그거 아닌데.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? 웃어요. 웃는 게 사경씨는 훨씬 예뻐요. 석영씨.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같이 가요. 우리 같이 가요. 우리 같이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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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줘서. 내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의 여름. 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의 시작.